네, 다 쓰셨습니까? 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선정 촉구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투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중대한 현안이자 경상북도와 대구발전의 기폭제가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힘으로써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줄어드는 경북지역에서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갖는 의미는 발전이라는 단순한 단어보다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금 중대한 난관에 봉축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지자체의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이전지를 결정,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방위를 책임진 국방부가 민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더 튼튼하고 활력있는 통합신공항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만 대구, 경북, 시, 도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북 국회의원 1동 이상입니다.